내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동천의 백길이 열려 또 다른 관광 콘텐츠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순천 도심을 흐르는 동천의 역사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이동수단인 동천 백길이 열려 핵심 관광 콘텐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정원 내 호수정원 선착장부터 팔마대교 인근에 설치될 테라스 가든에 이르는 편도 2.5km 길이의 물길을 덮고 4척의 정원체험선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을 왔던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오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만들고 앞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하루에 500명 이상 또 추위를 봐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도 증설을 계획입니다마는 순천에 좋은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을 찾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괴법과도 상당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체험선은 수상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속 10km 이하로 운항하고 보트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사용했으며 유수분리기를 설치해 연료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1618년 승평지에 국가정원 근처에 해룡산, 조양포에 해룡창이 위치한다는 기록이 있어 역사를 담은 백기를 보관한다는 의미까지 더해져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정원체험선이 다가올 정원박람회의 생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